이런 미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초복이 안 나오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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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다 별론데 그냥 에너지물이나 주지 타락이다 사실 판도라가 킹갓 엠페러 어쩌고 아 바로 파리에 타보까지 해준다 이거 에너지 없는데 개모형 가N 가lay 아니 이게 가지지 잊었나 가지님께서 알고 계셔 헤딜 너무 센데 킬 되는 카드라도 없을라나 얼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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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한 번 더 음 잘탄다 반도라일 때 나오는 우아 단순 덱이 열일곱 장밖에 안됨 방 없어서 되겠지? 나에게 병탈액이 있는데 우상이 왜 필요겠어 얌마 무적 무적 사모 흰팔 어 힘 높으면 어쩔건데 어쩔거냐고 아무 구두 못해주 유 아이스크림 됐다 너무 강해져 버렸군 시시한 것들 시시한 것들 말이다 말이 필요 없지 않나 소식이나 주워서 피나 채울란다 왕관 아클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하지 그 무게를 견뎌야 하지 그 무게를 견뎌낸다 성격하는 찬미 늦은 거품 문 멕괴 침대 멕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까지 때렸는데 안죽네. 아클 너무 약한듯. 호식강화 안되있는게 아쉬운데. 얌. 얌. 아. 발발탄다. 발발탄다. 초신성보다 더 밝게 타오른다. 아아. 호식 가능? 불가능? 가능. 충분히 스킬카드 없어서 뒤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지.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도류에서. 이도류 소멸되면서. 드로킹 나오는거 보고. 이도류에서. 아아. 이도류에서. 이도류에서. 아들. 아이야라 아이야라 슈슈슨 같다 철원 아 스킬까지 넣을걸 나 영 채워 5개 쓸 수 있음 아 영 채웠으니깐 안 때리는거 봐라 게임좀 할줄 안언 녀석인가? 피피피피피피 체력복구에다 영 채화로 깎인거 싸ya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옥불 지옥불 지옥불. 지옥에는 불이 더 뜨거운가? 지옥불. 병번개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되어있는거 뭔가 다찼네 도마때문에 도망가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까짓 하락은 신이다.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하지만 데카는 먹었지. 데카는 먹었지.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왜 가진 타락은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지. 너무 맛있어.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2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폭주에 들어갔을 때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1의 미션 도두먹기 실패.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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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도두먹기 실패. 3의 미션 도둬 와 프리즘 승부조작. 프리즘 승률이 더 올랐습니다. 대구성 주변 라겐니스죠 팀 구성 앗 밀집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즈 먹었을때 구체 슬롯 안주잖아 바닐라였어 디펙트는 잘못 만든 캐릭터가 맞다 내놓은 자식 디펙트 메가 크리스야 버려진 자식 모드만 주는거 아닙 모드만주는거 아님 electro Holder 이럴수가 이펙트 음해하기 실패 아니 영채화가 계속 나와 아니 아직도 영채화가 끝났어 심장 끝 으아앗 영채화고 최채구십 3 3 4 5 완넘 구영웅 3864점 영웅만 몇번 더 있으면은 4000점 볼 수 있었겠다 윙부츠 있었으면 4000 찍었다 이거 엘리트 다섯마리 졌고 윙부츠 윙부츠